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7개월 동안 정말 갈고 닦은 앨범이니만큼 많은 분들께 저희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멤버들이 매력도 그렇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쇼케이스 당일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아까 피키피키 할 때 헤드뱅잉 댄스 있었잖아. 나 그때 깜짝 놀랐잖아. 머리랑 몸이랑 따로 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정말 이동 깊었습니다. 네. 우리 쇠씨도. 네. 저희가 정말 손꼽아서 기다린 오늘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정말 키링분들 뿐만 아니라 대중분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정말 멤버들과 다 같이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기리나입니다. 저희 멤버들 모두 이번 앨범을 정말 즐겁게 준비를 했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앨범이라서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정입니다. 네. 저희가 7개월 만에 이렇게 피키피키 락앤롤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키링분들과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고 기대고요.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대로 이번 활동도 끝까지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대되기도 하고 기대부도 쉽고 예. 두 가지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네. 자, 여기서 엘리.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저희 앨범 많이 또 재미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키미키 수연입니다. 저희가 7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많이 기대했던 앨범이라서 저희도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또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내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루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준비한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즐거웠던 일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정말 기쁜 앨범이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 꼭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충분히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